이 그림자는 뭐지? 안녕 퍼플 공주 내가 누군지 아니? 넌 무시무시하고 포악한 상어잖아 포악한 상어 아니거든 나에 대해 알고 싶니? 그럼 잘 따라오라고 조금 무섭지만 너무 궁금해 얘들아 나와 함께 따라가 볼래? 좋아 다 같이 출발 같이 가 상어야 우와 여긴 어디지? 작은 바다 같아 안녕 안녕 너도 안녕 저기 있다 난나나나나나 상어야 널 보러 왔어 니 진짜 이름은 뭐야? 잘 찾아왔군 퍼플 공주 나에 대해 소개해 주지 내 이름은 샌드 타이거 샤크 내 몸무게는 250킬로그램이야 사람 세네 명 합친 것과 비슷한 몸무게지 우와 길이는 무려 3미터 너희들이 공부하는 교실 칠판 길이와 비슷해 우와 그럼 교실이 꽉 차겠는데? 엄청 크잖아 하지만 무서워하지마 난 온순해서 인어나 인간을 공격하지 않거든 그래? 생긴 건 무시무시한데 이빨도 엄청 무섭구 하하하하 내 멋진 이빨 말이야 난 니가 빠져도 또 나오지 두 번 나오지 세 번 나오지 계속 나오지 하하하하 난 평생 동안 3만 개의 이빨이 나올 수 있어 3만 개나? 사탕 많이 먹어도 되겠다 부러워 그러고 보니 배고프다 나 밥 좀 줄래 넌 뭘 줘야해? 뭐가 좋을까? 피자 어때? 아니구나 미안 그럼 샐러드? 아 그럼 오징어? 아 하하하하 맛있니 상어야? 흐흐흐흫 나는 주로 물고기나 오징어 개와 같은 각각류를 먹어 아 맛있게 먹어 상어야 다음에 또 놀러와 뿅! 버블리들 다시 돌아왔어 샌드 타이거 샤크 자세히 보니 귀여운 것 같은데 오늘의 교훈 무섭게 생겼다고 다 무섭지는 않아